이제 강의의 마지막 내용인 로그아웃 구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만료 시간이 될 때까지 유효하고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을 별도로 저장하기 않기 때문에 이를 직접 만료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로그아웃된 액세스 토큰이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액세스 토큰을 블랙리스트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Redis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JWT 필터에서 블랙리스트를 검증해 로그아웃된 토큰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MySQL 대신 Redis를 사용한 이유는 Redis는 메모리 기반 DB로 MySQL보다 속도가 빠르고 설정한 시간 이후에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세스 토큰을 완료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현을 시작하기에 앞서 Redis를 설치해주셔야 하는데 Redi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강의 영상이 있어 강의 자료에 링크를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래서 Redis 설치와 기본적인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학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Redis를 사용하기 위해 일드점 그레이들에 Redis 의존성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방안과 같이 Redis 의존성을 추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드를 다시 리로딩해줍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yml로 가서 Redis 관련 설정을 추가해줘야 하는데요. 클릭 밑에 데이터 0 Redis 포스트는 로컬호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트는 기본 포트인 6379 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설정해주시지 않았다면 패스워드 칸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dis의 설정 정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도메인 밑에 컨피그 밑에 Redis 컨피그 클래스를 생성해주시고 여기서 컨피규레이션 어두웬지션을 붙여주고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Redis 감사합니다. 레디스 관련한 기본을 생성해 주고요. 레디스를 사용하기 위해 레디스 템플릿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레디스 템플릿은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레디스 컨피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액세스 토큰 블랙리스트 리포지토리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도메인 로그인 밑에 jwt 밑에 블랙리스트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블랙리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름은 access token blacklist 스마트 붙여주시고요 생성자 주입 사용해주고 전에 만들었던 레디스 템플릿을 주입받아줍니다 이전에 저희처럼 처음 구현할 때 설정에 넣었던 access token의 만료 시간을 여기서 받아줍니다 access token을 블랙리스트로 저장하는 이제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 링리스트를 조회하는 명령건 사과 무슨 일이로 이제는 일부에 지수 자료들이 지수 자료들 하나의 키를 이용해 레디스 밸류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물리안으로 액세스 토큰이 블랙리스트인지 확인하는 점수도 추가해주겠습니다 밸류를 1층에 롬복이 아니라 Spring Framework 밑에 밸류를 사용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액세스 토큰 블랙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Set 블랙리스트 함수를 통해 키는 액세스 토큰 밸류는 사용자 이메일로 레디스의 토큰 정보를 저장하고 만료 시간은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만큼 저장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설정한다면 만료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저장한 토큰을 찾아서 불러와주는 함수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도 추가해주었습니다 이제 토큰 프로바이드로 넘어가 블랙리스트를 확인하는 코드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저 필드에 액세스 토큰 블랙리스트를 추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도 조금 거쳐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액세스 토큰 값을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인지 확인해주는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JWT 컴픽으로 돌아가서 액세스토큰 블랙리스트 부분을 주입받아서 추가해줍니다 컴픽의 설정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JWT 필터로 가서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를 검증하는 로직을 하나 더 추가해줄 건데요 일단은 아래 를 좀 해서 붙여주고요 만약 블랙리스트 처리된 토큰의 경우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에 토큰이 블랙리스트라는 정보를 담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포라 바이더에 방금 추가한 이스 액세스토큰 블랙리스트 함수를 통해 액세스토큰이 블랙리스트일 경우 방금 만들었던 핸들 블랙리스트 토큰 함수로 호출하여 제외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로그인 서비스와 컨트롤러에 로그아웃 기능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먼저 이전에 만들었던 블랙리스트를 여기 추가해주고요 로그아웃 요청이 왔을 경우 액세스토큰과 유저의 이메일을 전달받아서 액세스토큰 블랙리스트에 액세스토큰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로그아웃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줍니다 포스트 맵핑을 사용해주고요 URL은 API 밑에 또 어카운트 밑에 로그아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정보를 꺼내주기 위해 Authentication 프린시프를 사용해서 유저 프린시프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토큰 값을 꺼내줘야 되는데 Authentication 헤더에 액세스토큰이 들어있기 때문에 헤더에서 값을 꺼내주게 했습니다 RequestHeader 해주시고 헤더의 킷값은 Authentication 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로그 하나 찍어주시고 로그인 서비스에 로그아웃 사무수를 통해 로그아웃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엔드포인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는 인증되어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별다른 검증 없이 바로 베리어를 떼주고 토큰을 넘겨주고 이메일도 같이 넘겨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로그아웃이 완료되었다는 요청을 보내줍니다 데이터는 간단히 문자메시지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구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구현한 기능을 테스트해주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서버를 다시 띄워주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로그인 기능을 통해 액세스토큰을 발급받아줍니다 복사해서 이제 사용이 잘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복사해서 로그아웃 요청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로컬호스트 8080 api 어카운트 로그아웃입니다 요청 메소드는 포스트로 해주고 authorization의 area token을 이전에 설정한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도 확인해보면 이제 반달곰이라는 유저에게서 로그아웃 요청이 왔고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사용했던 액세스토큰을 사용해 다시 요청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토큰이 폐기된 상태라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를 확인해주기 위해 레디스 CA1 라이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키 값으로 액세스토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 값까지 확인하게 되면 오픈소프트웨어 아주 ac.k이라는 사용자의 이메일 값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아웃 기능까지 구현을 해봤고 간단한 테스트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JWT 액세스토큰을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큰의 발급 및 검증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 체인을 이용해 인증 과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스토큰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로그아웃까지 구현해 보았습니다 JWT의 리프레쉬 토큰을 구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JWT 라이브러리와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능들을 이용해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제에서 다루지 못한 JWT의 단점과 보안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